안녕하세요 자 오늘 2회 모의고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중계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용어정이 중계대상물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겠죠 기억에 성토된 포락지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의 범람으로 인해서 하천화된 토지로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고 하천토지로 편입되어 사건 개인의 권리가 소멸된 토지를 포락지라고 합니다 따라서 포락지는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중계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중계대상물은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 포락지는 시험에 한 번 출제됐고요 니은 이건 두 번 출제됐습니다 콘크리트 집안 위에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한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체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산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우리 주유소에 기름 넣으면 세차해주는 기계 있죠 이런 것들은 중계대상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걸 무등록 계획 공개사가 중계하고 500만 원씩 세 건 해서 150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디귿 아파트 추첨길에 신청을 하여 당첨되면 아파트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이거는 추첨길에 추첨해서 당첨되면 이건 청약 통장이죠 일종의 그래서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다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분양권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 받은 입주권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것들은 미래의 건축물로서 중계상물이 됩니다 디귿도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리얼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계대상물이라는 게 행정심판 결정 내용입니다 행정심판 재결 내용입니다 명백하게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있도록 관서법상 공시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중계상물이고요 입목도 중계상물입니다 다만 명인방법을 갖춘 농작물은 중계상물 아닙니다 수목의 집단만 중계상물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리얼에 있는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과 2번 문제에 있는 입목의 차이점 입목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등기된 나무를 입목이라고 합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2번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 40문제 중에서 한 4문제 정도는 안 중요한 게 출제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입목, 광업재단, 공량재단을 중계하는 일은 없죠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은 시험에도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게 목숨 걸지 말라고요 2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1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이며 수종이나 수량의 제한은 없다 나무 종류 제한은 없다 맞습니다 2번 입목이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입목에 관한 법률을 취가지고 법조문을 확인하면 됩니다 법조문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3번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베어낸 때에는 따라서 만약에 이게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 입목 저당권 등기해놓고도 벌체를 해버리면 저당권자가 불척의 피해를 입게 되겠죠 4번 지상권자에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성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지상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없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입목 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름하여 법정지상권인데요 법정지상권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 305조, 민법 366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그 다음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민법 시험에 법정지상권이 반드시 나오는데 민법 366조가 나올 확률이 60%고요 그 다음에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약 40%입니다 입목은 잘 안 나옵니다 2번에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부터 또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1번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중개협에 해당될 수 있다 주된 업무가 컨설팅이고 부수적으로 중개협을 했다 하더라도 중개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말이고요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냐고 중개협을 영위하는 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중개 의뢰한 자는 이 법에 의해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죠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기업 공개사는 처벌하지만 중개를 의뢰한 의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판례이고요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고요 중개계약은 법률행위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계약이라는 말 들어가면 법률행위죠 그래서 3번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다 해서 X고요 4번 개업 공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고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확인 설명은 없다는 경우도 생략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개업 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중개사가 아닌 자도 소속 공개사에 포함된다 법인 또는 임원 사원으로서 공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개사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교육은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소속 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받아야 됩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따라서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의 대상은 되지만 연수교육의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개사라고 했으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소속 공개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질문을 많이 하던데 여기서 사원은 아무 말이 없어도 한명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우리 공개사법에서 사원이라고 하면 임원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보아서 한명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주식회사 일반 평사원하고 같은 거고요 여기서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꾸 이 사원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인 주식회사에서 사원은 임원 밑에 있는 평사원들을 말하죠 여기서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중요하죠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2번 문제 내놨습니다 오늘 내드린 제가 내드린 문제 2번에도 저는 7개 내놨어요 우리 교과서는 4개 내놨고요 아마 실제 시험은 우리 교과서처럼 4개 정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공부하라고 7개 내놨더니만 다른 학원에서 길다고 풀다가 짜증나고 2번 풀러다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길게 안 나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하면서 무서워서 실제 시험이 이렇게 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라고 한 개라도 더 지문을 알려드리려고 새로운 신설됐기 때문에 한 거니까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터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인대차위원회 3개 비교한 건 해드렸죠 그래서 1번 옳은 것인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대통령 영어로 정한다 국토부 영어로 정한다 이게 실제 시험에 이런 게 한 4개 3, 4개 정도 나와요 지문이 대체로 이거는 거의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다만 미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다 암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깊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도 깊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나하고 평소 악감정이 있어서 나쁘게 판결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고 깊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디귿 위원회는 재재기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모든 일반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국회의원도 300명 중에서 151명 출석 이상 출석 그중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래서 재재기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이야죠 그래서 홀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대법관이 몇 명이에요? 대법관이 원래는 14명입니다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이거든요 법원 행정처장은 판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13명이에요 실제로 홀수 해야 된다 홀수 과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요 리얼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 2번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2번은 좀 더 지문이 깁니다 새로 개정된 지문을 최대한 많이 넣어드리려고 제가 오늘 내드린 이번에도 있지만 정책심의위원회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죠 임의기간입니다 그런데 공제운영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필수기간입니다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 차이점 위원장도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누가 됩니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입니다 자기들 위원들끼리 그중에서 선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 프린터 두 번 내드렸어요 그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세계위원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에 3번이고 5번도 중요합니다 아마 이게 중요한 거는 누가 제가 이 문제 보고 출제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도 아마 이게 등록기준은 있을 거예요 이게 법인의 등록기준은 나올 확률이 50% 5번에 있네요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 5번하고 지금 똑같네 둘 다 5번이네 그죠 우리 교과서 5번 문제나 제가 내드린 오늘 5번 문제나 이게 등록기준 이거는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는 반드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법인의 등록기준 5가지가 있었죠 자 우리 교과서 보면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액이 5천만 이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E의아한다 X입니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7천만원이라도 등록기준을 충족은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가설건축물은 안 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기 전이라도 중공검사 중공인과 사용성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무거가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입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공공개사 법령에는 규정이 없지만 사실상 건축법령도 만족시켜야 되므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이나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고 아파트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3번에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향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되는데 시험에 중개업만을 영향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표자는 공공개사 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입니다 오늘 제가 내드린 5번에는 3번이 답인데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틀렸죠 오늘 내드린 5번 둘 다 5번이잖아요 5번은 답이 제가 내드린 5번은 3번이 답인데 대표자를 포함한다고 해서 틀렸어요 지금 우리 교과서 5번은 대표자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제외하는 게 맞아요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 해야 된다 여기 3분의 1이 있는데 2분의 1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임대차법법 상가건물임대차법법 최우선 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개선할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합니다 업무정지 자격증지 구체적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합니다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합니다 지덕세 3배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정 또는 감경합니다 5분의 1 지덕세 3배와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법인의 임원은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숫자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가 나오면 자꾸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단순히 한 개만 알면 안되고요 5번 대표자 사원 또는 임원의 가반수가 실무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전원 전부 다 받아야 되죠 전부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내드린 5번은 2번에 있네요 2번 2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원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내드린 5번에 2번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과서 5번은 가반수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X죠 과반수가 아니라 전원이 실무교육을 다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미리 책에 있는 걸 집에서 다 풀어오세요 풀어오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풀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다 보면 되니까 자 우리 교과서 26페이지 5번의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내드린 문제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나옵니다 6번 결격사유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결격사유는 법제 10조 개혁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제가 내드린 문제는 6번에 있네요 이 결격사유거든요 6번도 결격사유 반드시 출제된다 자 옳은 것인데 기여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만 끝나면 되죠 집행유예는 유예기간만 끝나면 되고요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 포상금 받을 수 있죠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지급하니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벌금 심지어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하더라도 포상금 받아요 기소를 했기 때문에 공소제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결격사유는 집행유예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는 아니다 그래서 기역은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만 끝나면 돼요 진역 1년에 집행유예 4년 하면 4년만 지나면 됩니다 니은은 선고유예 받으면 결격사유 아니다 개국공개사 등이 될 수 있다 디겟은 특별사면 받으면 3년 지나야 되죠 네 3년 지나야 됩니다 니은 디겟 맞네요 리얼은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죠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엄은 가석방 되면 남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니까 틀렸죠 가짜석방이니까 가석방은 자녀형기 플러스 3년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6번에 4번입니다 근데 제가 내드린 문제도 6번이네 이상하게 짜고 한 것도 아니고요 6번은 보면 똑같은 문제예요 제6번은 뭐냐 하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돼요 그런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3가지 있다고 했죠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문제에 오늘 내드린 제가 내드린 문제 6번은 그래서 오늘 내드린 문제 6번은 답이 제가 내드린 건 5번이 답인데요 나머지는 다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이에요 1번 결격사유 2번 결격사유 3번 사망 4번 등록기준 미달이죠 그 결격사유는 그 결격사유에서만 벗어나면 돼요 파산 선고받았으면 복근되면 되고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이 됐으면 피한정후견인 취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나는 거죠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망하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 했죠 몇 번 이야기했어요 같이 6번 또 같이 되네 이런 거는 아마 이걸 계속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문제는 다르지만 결격사유에 대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6번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우리 교과서 27페이지 7번을 보면 고용신고를 하는 때에 소속공개사에 대한 인장등록신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인장등록하는 방법은 3가지 소속공개사에서 고용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별도의 인장등록신고서 3가지죠 등록인장 변경신고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의 서식밖에 없어요 변경신고서 서식이 하나지만 인장등록신고서 서식은 3가지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보존을 고용할 때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안하면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에 의한 명령위반으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3번 소속공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입니다 4번에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5번 소속공개사의 업무상과실로 중개어로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고위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민사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직원이 고위과실이 있다면 사장은 고위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고요 다만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죠 양벌규정 법제 50조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법제 48조 또는 제49조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구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과실 책임이에요 형사 책임만 과실 책임이고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은 고용자 책임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래서 7번에 답이 5번이 되겠고요 8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공개사는 공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료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요 사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이 같으려고요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공구를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한이 답이 되겠습니다 제외한 시공구별로 설치하되 시공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2번 틀렸네요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만약에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본사가 있으면 유성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입니다 포함인지 제외인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포함이었죠 포함 7인 이상 11명 이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의 임원은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이 이상이 공개사입니다 여기는 또 제외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이게 중요합니다 표시광고를 할 때 네 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소재지 상호 성명 전화번호 네 가지 표시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이 같으려고요 등록번호는 표시 안 해도 되죠 그다음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간판에다가 적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사무소에는 반드시 공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개사가 책임자여야 한다 이런 거 적용받지 않죠 등록기준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향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8번에 따라서 2번이고요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법인의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신고서를 제출할 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가 아니다 1번이 답이네요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증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했죠 전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 안 합니다 행정정보만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등록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공중개사인 개혁공개사 A와 A와 중계법인인 개혁공개사 B는 공동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공동사무소는 종별이 제한이 없다 끼리끼리 아니라도 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혁공개사 A와 중계인 B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공동사무소는 종별이 상관없어요 종류별로 상관이 없다 아무나 섞어서 해도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안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돼요 왜 그렇겠어요 편법으로 업무정지당하면 또 새로운 사람 한 명 고용해가지고 공동사무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안된다고요 그럼 법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꼭 만약에 업무정지당하면 업무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꼭 하려면 편법으로 폐업신고하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 한 명 채용해가지고 신규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사실 같이 하면 모르겠죠 서류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에 폐업기간이 1년이 넘어야 돼요 1년 안에 다시 등록해버리면 폐업신고 전에 개혁공사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또다시 업무정지 3개월이면 3개월 동안 업무 못해요 재등록하고 나서 1년 안에 등록을 하면 아마 편법으로 지금도 어떻게든지 업무를 할 거예요 실제 업무정지당해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5번 중계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업무보정설정정명서류 제출 서류가 아니다 분사무소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보정설정정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분사무소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은 미리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등록신청할 때는 미리 못하죠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에 해야 합니다 무등록개혁공사는 보정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자료 내드려서 64개 서류 제출하는 거 안 하는 거 거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9번에 1번이 되겠고요 10번 전속중계계약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게 약 80%예요 아마 제가 오늘 내드린 거나 같이 보면 문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예를 들면 결격사유 전속중계계약 아마 오늘 내드린 문제 제가 내드린 문제도 전속중계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쓸 거예요 찾아보면 몇 번인지 몰라도 자 기억 일반중계계약은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냐므로 교육공사에서는 임의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일반중계계약은 법정서식이 있죠 별지 14호에 법정서식이 없는 게 시험에 출제되는데요 거래계약서 금인계약서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정정신청서 중계보수영수정 이런 거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다음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상가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권장상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니언 틀렸고요 아 기역 틀렸고 니언 전속중계계약은 표준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획공개서는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해야 된다 거래 예정 금액 전속중계계약서에 거래 예정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뢰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뢰 금액 의뢰 금액 거래 예정 금액 또는 금액 또는 가격 가액 같은 말입니다 거래 가격 의뢰 가격을 적는 경우는 일반중계계약서 일반중계계약서 기재사항이고요 일반중계계약서 그 다음에 전속중계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거래 예정 가격은 일종의 시세입니다 시세인데 거래 예정 가격은 첫번째 확인설명해야 되고요 확인설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되죠 확인설명서에 일종의 시세인데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계보수 확인설명서에 중계보수 기재산출을 할 때에도 확인설명서 서식 기재요령에 보면 거래 예정금액 곱하기 요율과 같이 기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설명서 서식에 그 다음에 전속중계계약시 정보공개해야 됩니다 전속중계계약시 정보공개는 해야 되죠 정보공개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중계계약서 일반중계계약서 물가수준 물가수준 4가지 상을 기재한 일반중계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할 때 이게 가가 거래 예정가격입니다 또는 예정금액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적는 것은 5가지가 있고요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지사항 거민계약서 필요적기지사항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모두 실제 거래가격입니다 이거는 세 개는 이거는 일종의 시세라고요 거래 예정금액은 거래 예정금액은 확인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 예정금액은 전속중계계약시 정보는 공개하지만 전속중계계약서 서식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확인설명하라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정보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속중계계약시 그런데 공시지가를 또 전속중계계약서 서식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서식도 찾아봐야 됩니다 올해 공인중계사법이 어렵게 나올 차례입니다 어떤 분은 공법 40점 받고 이거 80점 받아서 20점 보태주면 된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공법이 오히려 중계사법을 보태 줄지도 몰라요 올해는 작년하고 반대로 나온다고요 시험 난이도가 작년에 쉬었던 가면 올해 어렵고요 작년에 어렸던 가면 올해 쉬워요 거미지업 이론에 의해서 거듭된 실패를 하지 말라고요 반대로 공부를 해 역발상을 하시고요 작년하고 난리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디귿 전속중계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전속계획공개사가 소개한 거래 상대방과 당의 계획공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거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맞죠? 이런 경우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위약금 지불하는 게 두 개잖아요 전속을 맺은 계획공개사 외에 다른 계획공개사에게 의뢰를 하여 거래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계획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계획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한 경우 두 개는 위약금이고요 그런데 전속중계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한 경우에는 위약금은 없죠 중계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 전속중계계약상 중계어뢰인은 계획공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고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협조 안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공개사가 정보망에 거짓정보를 공개한 때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계획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고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 부정한 거 20개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밑감은 말씀드리면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을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3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플러스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으면 지정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 거짓으로 받으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당의 토지 가격이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외국인 토지법에서 허가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전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규정이 다른 것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계획공개사 6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증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증 설정을 하고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관계 정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비슷비슷한데 다른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10번에 답 3번입니다 11번 가장 옳은 것은 했는데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2번은 정보공개한 후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됩니다 7일 이내 X입니다 정보공개가 7일 이내 하죠 정보공개 7일 이내 하고요 등록처분 통지 7일 이내입니다 수치음에 반드시 나오는 숫자 7일 10일 3년 5년 이런 숫자는 반드시 나옵니다 서브노트에 3년 5년 7일 10일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는 3번 공개하지 않냐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무효도 아니고 위약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중계보수의 50% 범인에서 소유된 비용을 지불하되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무조건 보수 50%를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비용이 있어야 지불합니다 비용의 한도는 중계보수의 50% 범인에서만 줍니다 지출한 비용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11번에 1번입니다 전속중계계약이 보통 두 문제 나오고요 12번에 부동산거래정보망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보니까 11번에 전속중계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다 있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 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출제된다 이 말이에요 11번에 전속중계계약이 있지만 오늘 문제하고 달라요 문제는 문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 말이에요 전속중계계약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된다 시험에 꼭 출제된다 보통 두 문제 나온다 12번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은 한 문제 출제됩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실제 시험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틀린 것인데 1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가태료 부과도 국토교통부장관이고 지정치소도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관입니다 시험에 의뢰인 상호관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화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 상호관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맞습니다 3번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미리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한 10번 정도 서브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년이죠 1년 대신에 시험에 2년 6개월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5번 정보망의 중개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아까 이런 질문 하나 또 있었죠 앞에 업무정지라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거래정보사합자는 지정치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확인설명은 중개가 완성된 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되죠 어웨에 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2번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보조한 때에는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 업무가 있다 중개보조원은 날인 업무는 없고요 날인 하더라도 날인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함께 했다면 개업공개사에 다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는 매도우레인이 상태에 가는 자료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임차로 있는 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하여야 한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 보면 설명 제가 내드린 문제에도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x가 있는데 어디다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아 그게 있네요 설명 하거나 가 어딨죠 하거나 12번요 오늘 내드린 문제 다 있어 중요하니까 오늘 내드린 12번 제가 내드린 건 12번에 있네요 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다 중요해 중복되는 거 다 중요해요 확인설명 반드시 나옵니다 확인설명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중요하다는 건 40문제 넘어가지 않습니다 100문제 다 중요하다면 그건 사기꾼이죠 40문제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가 되더라고요 기망행위 속여야 됩니다 저는 속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40문제 안 넘어가지고 제가 중요하다고 한 거 세보세요 어떤 사람 나온 것마다 다 중요하다 하면 그건 뭐가 중요하냐고 제가 확인설명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답 여기 우리 교재 13번에는 설명하고 돼 있는데 오늘 내드린 제가 내드린 건 12번에는 하거나 해서 x입니다 12번에 2번 오늘 내드린 제가 내드린 12번에 2번은 보니까 설명 하거나 기재하여야 한다 해서 x죠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하고 둘 다 해야 됩니다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4번 법인인 개혁공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확인설명서에는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개혁공개사 모두 다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했다면 그래서 13번에 답 3번이고 14번은 확인설명서 1 세부적 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 4번입니다 세부적 확인사항 그 다음에 기본적 확인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혁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기본적 확인사항이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은 어린이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실제 권리관계 이거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 보면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비선호시설은 안 알려주도 알 수 있죠 쓰레기소각장 열병합발전소 이런 것은 어린이 안 알려주도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혐오시설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요 기본적 확인사항입니다 4번은 권리관계는 등기사항증명서 떼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론 권리관계 중에서도 유치권이라든지 분묘기지권이라든지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권리관계니까 어린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모든 권리관계가 아니고요 등기부에 안 나타나는 것은 15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혁권계에서는 거래계약서를 몇 년간 보존해요 개혁권 4번을 5년간 보존하죠 4번을 5년간 보존합니다 그다음에 거래예정금액은 필수적기지상이라고 했는데 거래예정금액이 아니라 거래금액이 필수적기지상입니다 예정금액은 시세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안 적어요 표준서식은 협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리얼이 답이네요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가 거짓계약서 적으면 자격증지입니다 개혁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등록취소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하면 자격증지사유입니다 소속공개사가 자격증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사유입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걸 정리하시라고요 헷갈리기 쉬운 거 15번의 답 2번입니다 금지행위 오른 것은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물론 오늘 제가 내드린 데도 있겠죠 중요하니까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작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3년 이하의 진액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모두 다 이러한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고 안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라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개혁공개사임을 알면서 거를 통해서 중계를 의뢰받는 행위 중계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거짓되는 행위 그 밖의 의뢰인의 판단을 거래치게 하는 행위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직접거래 상방대리 투기조장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작 이런건 컨닝페이퍼 만들어요 대가리 적어놨다가 나중에 시험지 처음에 받으면 10분동안 오탈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때 빨리 대가리 막 적어놓으라고 시험지에다가 뭔지 몰라도 무슨 대가리인지는 나중에 생각해보면 돼 문제 받아가지고 천천히 생각해봐야 돼요 그 대가리 적어놓고 찾으면 찾기가 쉬워요 검증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온다고 제가 말한 거는 반드시 나와요 제가 아까 법인의 등록 기준은 90%라고 했어요 확률도 100%라고 말할 수 없는 거는 또 말 못하는데 이건 100%에요 100% 무조건 나온다 검증이 자 그래서 검증에 해당하는 것은 기억 토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면 검증이죠 그 다음에 니은 미등기 전매를 중계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미등기 전매등 탈세를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여기에 들어가요 투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디거스는 무등록 계획 공개사임을 알면서 무 무에 무숙 문에 무에 들어가요 무 무등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리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니은은 미등기 전매를 중계하는 행위는 투인데 찾기 힘드네요 투기 조장인데 이게 크 그래도 안 적어놓은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꾸 하다보면 알겠네요 그 다음에 초가보수 요구하는 행위 그친 경우 초가보수 요구하는 행위 수 수인데 초가보수 수인데 요구하는 데 그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죠 미수범을 처벌하진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살인미수는 처벌합니다 보수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만 받고 10억만 받아주고 더 받는 건 다 먹으라 이렇게 약속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요 실제 받아야 위반이지 받기로 약속만 한 건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리얼 다른 개혁공개사의 중계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거는 직접거래가 아니라고요 다른 개혁공개사를 통해서 하는 것마저 직접거래로 처벌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라고요 그래서 답 5번입니다 17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계상 물건에 근제당이 설정된 경우 개혁공개사는 채권 최고액 및 실제 피난보 채무액을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피난보 채무액을 설명해 줄 의무는 없죠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융자 1억 받았는데 지금 채권 최고 금액 1억 3천입니다 이 말만 할 수가 없고 현재 피난보 채무액을 사실상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려면 채무 확인서 이게 금융거래 확인서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사고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융자 다 갚아버리고 새로 대출을 해요 옛날에는 이거 승계받았거든요 대출을 신규 대출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는 거짓말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도 안 갚아놓고 다 갚고 1억 빌리가 다 갚고 지금 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천만 원 남았습니다 말했는데 현재 피난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는데 잘못 설명해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은 해야 됩니다 판례가 1번이 답이 되겠고요 2번 아까 앞에서 나왔잖아요 컨설팅이 주된 업무고 그래도 중계업과 같이 했다 하더라도 무등록계획권계사로 처벌받는다 제가 아는 사람도 지금 무슨 개발주식회사 무슨 회사 회사 이름 적어놓고 실제로는 중계하는 데 많더라고요 토지중계 그럼 전부 컨설팅 한다 간다고요 컨설팅 걸리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 했지 중계업은 몇 건 안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중계업에 해당돼서 처벌받는다 컨설팅과 같이 하더라도 중계업을 하려면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거 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자익증은 못 딴 사람들이에요 자익증을 땄으면 중계업하고 같이 하겠죠 못 따니까 그냥 컨설팅 이렇게만 적어놓는다고요 3번 공인중계사 자익증과 중계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사무소를 운영하는 자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위 사무소를 방문한 자와 임대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행위는 중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대여받은 사람이 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공제규정 및 공제약관에 정한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발생된 공제사고 한 건당 보상한도이다 한 건당 보상한도이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 실제 기출문이 안 나왔는데 조금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실제 판례가 있었어요 경기도 오산에서 40명한테 1억씩 손해를 입혔어요 1억씩 어떻게 했냐면 다가구 주택에 관리를 맡기거든요 계약공개사한테 그래서 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이야기하고 세입자들한테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월세로 돌려막기 했다고요 40명한테 패를 입혀서 그러면 40억이에요 도망갔어요 당신이 계약공개사도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던 부장이라고 그래요 부장 직원이에요 도망갔어요 근데 대표가 물론 보전가입돼 있으니까 그러면 끈당 끈당 1억씩 해서 40억을 손해배상 해주겠냐고요 협회에 우리 1억 가입했잖아요 지금 우리 책에는 1건당 보상한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공제사고 유효기간 1건당 그러면 사고를 40건을 동시에 입혔다고요 그러면 1억씩 해서 40억 배상해주겠냐고 협회에서 아니면 1억만 해주겠냐고요 1억밖에 안해줘요 1억 가지고 그래가지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1억씩 떼인 사람은 전재산이에요 대출까지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다가구 방 하나 원룸 살거나 투룸 사는 사람들 완전 전재산에다가 대출까지 받다가 1억 했는데 다 떼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천막 치고 3년 동안 대부분까지 소송하는 거 나오더라 그러니까 변호사가 협회 고문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소송해가지고 만약 승소해도 40명이 나누면 20억 50만원씩 돌아갑니다 소송비는 3천만원 정도 듭니다 대부분까지 들어가면 포기하시는 게 더 나을걸요 이렇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3년 되기 전에 다 포기하고 집에 다가가고 없어요 각각 1억씩 안줘요 이거 40억 안준다고 이런 지문은 안 나올 거예요 17번에 4번과 같은 지문은 물론 한 건만 손해가 발생했다면 한 건만 사고 발생하고 나면 또 다시 가입해야 되겠죠 만약에 동시에 안 나고 한 건만 사고가 발생했으면 사고 발생하고 나오면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안에 다시 가입해야 되잖아요 또 새로 가입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한 건 동시에 하루 만에 그냥 같은 날 다 일어나버렸잖아요 다시 가입하기도 전에 그러면 다 합해서 1억밖에 안줘요 협회에서는 이런 17번에 4번 같은 지문은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5번 중개가 완성된 경우 업무보증 정서 4번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여 하며 거래당사자 상방에게 보증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보증정서는 쌍방교부인데 쌍방교부하는 게 세 가지예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정명서류 쌍방교부입니다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하고요 확인설명서 교부는 쌍방이죠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설정정명서류 쌍방교부라고요 즉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이런 건 쌍방교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7번에 답 1번이고요 손해배상도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아마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에 대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뭐 저기 협회공제 반드시 나와서 아마 손해배상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몇 번에 있는지 18번에 있어요 이거 반드시 나와요 네 18번에 있네요 18번 반드시 나옵니다 보증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반드시 보증설정에 대해서 한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온다고요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설정 합해서 두 문제 제가 오늘 내드린 18번 문제도 있네요 우리 교과서 17번이네 번호도 비슷하네요 똑같이 보증설정이지만 문제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겠죠 보증설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내용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답만 암기하지 말고 보증설정 손해배상 나오면 그 부분을 다 공부해야 된다고 전부 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겠죠 18번 두 문제 나왔네요 제가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설정 두 문제 나온다고 했잖아요 실제 시험에 두 문제 나왔네요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4번입니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등록 후 등록증교부전에 무등록계획공개사는 미리 가입 못한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신고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미리 한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무등록이 아니잖아요 이미 입주된 사무소가 등록돼 있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려면 이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건 미리 설정합니다 그래서 18번에 답은 4번이고 1번은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위과실입니다 경미한 과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가금을 임대차법법 제10조에 보면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민법에서는 여기는 그냥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과실이에요 아무 말 없이 과실하면 모든 과실이죠 경미한 과실, 중대한 과실,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 불문입니다 모든 과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중개행위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이 분사무소 3개 두는 경우는 주된 사무소 2억 원 이상 설정해야 되고 분사무소 각각 1억 원 이상 3개니까 3억이죠 합하면 5억 이상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이게 틀렸습니다 등록이 돼야 됩니다 무등록은 등록이 되기 전에는 보증가입을 못한다고 미리 등록 후 등록증 교부전입니다 등록 통지서를 가져가야 보증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 교부전의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죠 지체 없이 교부합니다 등록증 교부는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하죠 교부는 지체 없이 5번 중개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개혁권 가사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까 만약에 40억 손에 입혔으면 협회 공제에서는 1억 배상하지만 나머지 39억은 개혁권 가사 자기 돈 가지고 배상해야 되죠 있으면 돈이 있으면 그런데 뭐 39억 있겠어요 하나도 없겠죠 있어도 다 빼돌렸겠죠 18번에 4번이고요 19번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도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한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요 또 1 틀린 것인데 1번 개혁권 가사의 예치 권고가 있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의무가 없다 있는 경우에도 강행 규정이 아니고 권고라는 말은 이미 규정이죠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혁권 가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거래 계약서 표준 서식 상가 임대차 계약서 권리금 표준 서식 다 권고할 수 있잖아요 강행 규정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2번 개혁권 가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 자는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은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3명입니다 3번 계약금 등을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한 경우 신탁업자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이죠 개혁공개사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인데요 이 7명 중에서 개혁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만 그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보존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죠 개혁공개사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다른 사람은 다 믿을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요 기분만 나빠요 실제 중개혁을 해보면 저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강의하다가 적응 안되는게 그런게 사기꾼이라는 인식하에 쳐다보는게 굉장히 느낌이 오잖아요 아 저기 사기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니까 모변감을 느껴서 못 견디겠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중개혁이 적성에 안맞는 것 같아 너무 중립하게만 살아와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저는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게 지금 개혁공개사 못 믿겠다는 이야기에 지금 또 개혁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면 보증보험 또다시 가입하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개혁공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있지만 법조문에는 사실상 예치하기는 어렵죠 또다시 보증보험 공제 가입해야 되니까 3번이 답입니다 4번 부동산 거래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5번 예치금을 예치하더라도 거래당사자 합의로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계약금 등에는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합니다 계약 성립될 때까지 예치하는 게 아니고요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이야기했고요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2명이 있습니다 금융기관 그 다음에 보증보험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암기해야 됩니다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정서 발행기관 2명 이 때 예치했을 때 계약금 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반환보정서 발행할 때 들어가는 보험료 위험보험료 누가 낸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한다 우리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유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한다 한 문제 출제됩니다 20번 중계보수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한 문제입니다 Y시에 중계사무소를 둔 계획공개사 A의 중계로 매도레인 값과 매소레인 얼간의 X주택을 1억 5천만원에 묘매하는 계약을 제결하고 동시에 우리 병에게 S주택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월차임 2천만원에 월차임 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제결하였다 A가 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얼마인가 5천만원 2억 미만인 경우 0.5% 4천만원이잖아요 이게 한도는 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당은 5천만원 미만인 0.5%네요 한도 15만원이다 자 임대차에 대한 보수가 얼마예요 2천 더하기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4천만원밖에 안되죠 그럼 월차임 곱하기 70 해야 되죠 2천은 14 1천4백 더하기 2천하면 3천4백 3천4백 곱하기 0.5하면 얼마죠 0.5하면 얼마요 17만원인데 한도액이 15만원이네요 15만원이고 그 다음에 매매는 얼마예요 매매는 1억 5천이면 1억 5천이면 1억 5천이면 0.5%면 75예요 75 자 그러면 이게 기초 문제에 출제됐던 거예요 값과 값과 을간에 A라는 개혁공개사가 값과 을간에 매매를 중개했고요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를 얻은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을 적용한다 이걸 묻는 문제죠 둘이 매매 중개했다고 매매에 대한 얼마라고 75만원 그런데 을이 다시 병하고 임대차 중개했잖아요 임대차 중개했는데 임대차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라고 해서 15만원이라고 했죠 A가 을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돈을 얼마냐고요 75만원입니까 두 개 합해서 90만원입니까 답은 90만원이죠 매매에 대한 거 받을 수도 있고 임대차도 또 받을 수 있다고 15만원 왜냐하면 병이 아니고 만약에 값한테 다시 세를 낳았다면 75만원밖에 못 받겠죠 75만원 보기 있나요 있네요 2번이 답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A가 을한테는 90만원이고요 A가 을한테는 90만원 값한테는 75만원 병한테 15만원 받겠죠 합하면 총 180만원이겠죠 총액은 하면 중개 보수 계산하는 거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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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월차임 미 월차임 더하기 보증금 합 보증금 더하기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곱하기 70 한다는 거 이것도 지금 나오고요 두 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인 경우는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에는 분양권 또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인 경우는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도 있어요 중개 보수가 분양권은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하죠 또 뭐 있나요 그 다음에 교환 교환인 경우는 고액 물건 기준으로 해요 중개 보수가 고액인 게 아니라 물건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아요 그 다음에 쌍방으로부터 받는지 일방으로부터 받는지 아무 말 없으면 쌍방 각각 받죠 이거는 어리라고 특정했기 때문에 한쪽 90만 원이고 만약에 총액은 하면 다 받으니까 180이에요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동일 월차임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 올해 특히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는 올해 개정된 건 넣어놨어요 오피스텔 중요하죠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고요 85제곱미터 초과한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이하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인에서 당사자 협의 중개 보수가 반드시 두 문제가 나오는데요 꼭 나오는 게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없지만 오늘 제가 내드린 문제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해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중개 보수에서 보수의 지급 시기 옛날에는 계약만 성립되면 다 받을 수 있었죠 지금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지만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받는다고 이제 장금 치러야 받을 수 있다고 올해부터는 특별한 약속이 없으면 작년까지는 계약만 성립되면 다 받을 수 있었죠 두 가지 바뀌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그 다음에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제가 보수 봤죠 주택이면 나머지는 다 주된 사무소 관련이라고 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전부 다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층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층도 가능합니다 시장군수청량도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는 그런게 있고요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했고요 21번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21번까지 했죠 27번까지 했죠 27번까지 늘려앞으시고 26번까지 BC 223번까지 햄보Ư miljões 225번까지 했죠 216번까지 했죠 235번까지 commercial 235번까지 215번까지 했죠 감사합니다.